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판매 물품은? 어 제가 장사를 아 마부까지 올렸었죠 그래가지고 140억씩 판매가 되었고 어 그 뒤로 판매된게 40 몇 억 정도 되겠다 어... 쉬프 글러브 30억이 판매된게 20억 주고 샀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버드는 15% 안작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잡다한 물품 등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오늘의 장사를 한번 지찾해 보도록 할까요 아 디드라이브 뭐예요 이게 디드라이브는 왜 나오는 거냐 도대체 아 디드라이브 와 계속 써 하면 돈 주고 갈만 하죠 경매장에 1억 주고 살바에 그냥 사는거 좋지 아니요 어허... 김마 로나 보고 없으면은 경매장 다시 들어가보죠 아 어제 음... 108때 저도 루디에서 많이 했었죠 으어어.. 짜식이.. 나하고 손해.. 손해는 아마 안 보긴 할텐데.. 꺼림칙하긴 하죠.. 음.. 까.. 까다로울 것 같네요.. 아케인쉐이드 가즈.. 레이오만 있다.. 음.. 어헬.. 얼마인가요? 아.. 가즈는 좀.. 애매한데.. 어.. 원래 선제씨가.. 기.. 기본입니다.. 판매자가.. 알게 하지요.. 음.. 음.. 아.. 115.. 작을 새로 해야될까.. 쓰읍.. 아.. 115억.. 작을 새로 해야될까.. 쓰읍.. 아.. 어.. 아.. 아.. 생각좀요.. 아.. 잠시만 별도 달아야 돼가지고 잠재도 애매하지 이럴 때 선지 бар어 이럴 때 아.. 별달고 작해야 돼가지고.. 그대로 팔기도 쉽지 않은거.. 팔거면은 내가 주말에 15부 안정해서 해야될거 같은데.. 별이 문제지.. 아.. 애매하네.. 아.. 얼마입니까.. 위잠 보보방에.. 에디 15% 잠재값만 해서 65억.. 됩니까.. 작도 새로 해야돼.. 작이야 뭐 내가 하면 한 5억정도 들어가는거지.. 아.. 아.. 파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아.. 팔기가.. 너무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산다면은.. 그래도 산다면은.. 백억정도 선일 것 같네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야.. 굳이.. 추후까지 달 필요없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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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요? 이치옵이에요.. 아.. 근데.. 나.. 팔면은.. 115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115억에 사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팔면은 115억에도 올려놓으면 팔릴 것 같긴 한데.. 115.. 20억정도면.. 120억정도 팔릴 것 같긴 한데.. 아.. 내가.. 사가지고.. 하기에는.. 그렇지? 어.. 가지라가지고.. 가지가 아니었으면 샀을 것 같은데.. 가지가 좀 이해하는데.. 솔직히.. 아.. 경매장 들어가야되나요? 저야 뭐.. 조금만 이득봐도.. 사는 사람은 없었어.. 아시지요? 어.. 그냥.. 좀 손해볼 것 같다 해도.. 왠지 팔릴 것 같으면 그냥 사고로.. 가보자.. 아.. 아니.. 이런거 2억이면 싼거 아니냐? 2억 7천이면.. 아.. 그렇다는 얘깁니다.. 25억.. 20억 빼고.. 30억.. 30억.. 아이고.. 야.. 이거 한번 해볼만하네.. 야.. 30만원으로.. 30억으로.. AD 두졸띠욕이 가능합니까? 30억으로.. 가능합니까? 재밌는 아이템이로거든요.. 한번 해볼만하는.. 아.. 재밌는 아이템.. 아.. 아.. 도박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성공하면은.. 그래도.. 한.. 90억 땜 팔리지 않을까? 아.. 아.. 어디갔네? 여기서 본거 같은데.. 아.. 65억이구나.. 아.. 아니.. 57억에 사가지고.. 67억에 파는거 같은데.. 아.. 아.. 안되겠네.. 아.. 옵션 띄우면 얼마까지 걸러서.. 팔리는게 없네.. 파사부도.. 100억 이상 팔리는게 없네.. 100억 이상 팔리는게 없네.. 100억 이상 팔리는게 없네.. 100억 이상 팔리는게 없네.. 아.. 안되겠다.. 이게 100억이네.. 이거 괜찮다.. 어.. 이거 괜찮아 보겠네.. 내가.. 했으면 했을거 같애.. 먼치가.. 나이트러드다.. 이거 살겠고.. 괜찮네.. 와.. 파사부 물량 진짜 많다.. 멈춰나네.. 이거 사서 띄우려면은 딱 봐도 한.. 90억 선이거든.. 24억만에 띄워야되네.. 24억이면 얼마냐.. 그래도.. 24억이면은.. 한.. 4세트 정도.. 아니구.. 24억.. 한.. 5세트 정도 할 수 있겠네.. 50개.. 50개로는 좀 쉽지 않은지.. 어..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게 아니야.. 음.. 잘 보세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게 없으니까.. 안돼 안돼.. 아.. 오늘의 팬턴도 좀 저렴한거 없나.. 큐브를 좀 해보고 싶어도.. 저렴한게 있어야지.. 좀.. 큐브를 하지.. 기본 가격이 다.. 하드하기 때문에.. 똑같으면은 할 수가 없지.. 뭐.. 변하더라.. 반대 덜케 없다.. τ.. q ho h ho 음... 오오오오 100억 이상의 보조무게 진짜 안팔리더라구요 나도 좀 하고 싶어도 와 진짜 안팔리더라구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100억 이상 보조무게 안들어갈거에요 진짜 안팔리더라구요 진짜 안팔리더라 아행용으로 나 붙지 않겠구요 시그너스 보조무게 아직도 안팔렸습니다 그거 벌써 두 달 되가고 있는거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가격 한 번 내렸지요 어 이거 좋다 아 이것도 참 애매하네, 추억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애매하지요 윗자만 아랫자만, 아 괜히 사가지고 아 조졌다, 조졌 아 진짜 망했다 아 아예 아파라 왜 사슬까 내가 그, 난리났어 난리났어, 난리났어 난리났어 아 4에 72에 AD2졸에 12% 아 완작해가지고 하면 한 30억에 팔리겠구만 대강 그림이 그려지는군이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 바보같은 놈 아 그걸 왜 했지 아우,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아주 그래요 아주 잘못산불금종하네 손해까지는 안 벌고 그래도 본전은 뽑을 것 같긴 한데 실수했어, 실수했어 해야지 아 와 그거 팔렸네 제가 어제 괜찮다고 한 거 있죠 그거 팔렸나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어제 이거 괜찮다고 그랬잖아 0순위 1순위 2순위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바로 팔렸네 이거 좋았어 이게 정말 괜찮았거든요 제가 얘기한 건 딱딱 바로 팔리지요 0순위로 역시 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군요 알면 뭐하냐 난 살 수 없었어 저거는 아 제가 그렇지 먼지의 예감 걱정했습니다 아 다음부터 찝찝한 데만 사지 말아야겠다 아 찝찝하면 잘 안 팔리기도 하고 아 내가 잘못됐어 잘못됐어 먼지의 도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허허허허허고요 음.. 애매한거는 사질.. 아예 사질 말아야겠다 좀 애매하고 안 팔릴 것 같으면 사질 말아야지 딱 이런 아이템이거든 아 이거 좋아 아 근데 애매하죠 12%가 다 좋거든 아 이런 물품을 사지 말아야겠어 아 근데 괜찮아 보인다 아 나는 그 가격을 완작도 아닌걸 사가지고 아 왜 그랬을까 비싼분들.. 실수했어 실수했어 마이 미에스테이크 아 이거 괜찮다 아 또 영순이다 저거 내가 보기에는 제가 말하는 영순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팔린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팔린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놈은 12%를 사지 말아야 되겠어 먼치가 여기서 템을 산다고 치면 무조건 이거 샀을 텐데 이거 괜찮다 아야야야 가격 괜찮네 영순이 아이템입니다 영순이 아이템 영순이 아이템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팔린다는 얘기지 22억이었죠 이게 5에 64짜리가 22억이었죠 요게 20억이니까 5에 64짜리 20억 요것이 34억이구나 어우 왜? 이거 왜 34억이냐 18성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별론데 이거는 왜 19성이라서 25천9 아 이렇게 별 하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나 말이야 이게 아까 그거 아닌가? 옵션이 똑같은 것 같은데? 5에 64에 덱24 아니 아 먼치가 12% 9% 뭐라고 하냐면 12%만 아니었으면 제가 바로 샀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 이거 괜찮다 음 아쉬워 아쉬워 아 잘못 산 아이템 보여줄 수 없습니다 마음 아파서 안되겠다 아 잘 못 산 아이템 보여줄 수 없습니다 마음 아파서 안되겠다 아우 29억짜리가 제일 괜찮네 29억짜리가 제일 괜찮나 보이네 29억짜리 아마 팔리면 0순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억짜리 잘못사서요? 손해는 안봤어요 제가 보기에 손해는 안볼거 같은데 그냥 장사를 했는데 본전치기 장사면 좀 그렇잖아 그지? 손해는 아마 안볼텐데 그냥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본전치기한다는 것은 못하러 하는 것인가 그런 낭비란 낭비랄까 그렇죠 손해는 아마 안봤을거에요 그래도 본전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장사를 하면은 이득을 봐야되는데 이득이 0이니까 시간 날려먹는 것이 와 이런거 안팔리나요? 21억밖에 안왔는데? 아우 라인업 세다 와 진짜 세네 못사는구나 저러니까 가격이 저를 별로지 야 라인업이 너무 강해서 하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애가 들어가 있어야지 들어가는거지 아 근데 이기가 괜찮다 이런거 안팔리나요? 아 네 세졸짜리에 5에 48취롭이 있군요 아니 wow 그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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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 9.56에 에디한줄. 40억. 9.56에 에디한줄. 40억. 9.56에 에디한줄. 40억. 10억. 아, 팔릴 것 같아. 기다리면 팔릴 것 같아. 느낌이 팔릴 것 같아. 아, 근데 17성 이상의 도미네이터가 원래 저를 안 팔리는구나. 아, 그래도 한 다 6개씩 나가긴 하네. 아, 그래도 한 다 6개씩 나가긴 하네. 아, 그래도 한 다 6개씩 나가긴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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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글러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글러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런 건 살만한 것 같은데. 좀 그런가? 아, 그러네. 생각을 해보면 별로긴 하네. 그치? 아, 별로다. 비싸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러네. 맞아, 맞아. 그치. 그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별로 온 것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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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öst. 흑. 그치. 그치. vole いかんもちろん 그치. 그건 devone life. why nothings s 음úl Camn. 龐の存在し 아이템은 안팔리는데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보고 싶었는데 어... 팔리는게 없네? 45 새벽 시간대라 뭐 팔리는게 없나보네 아 감사합니다 어... 새벽 시간대라 올라오는 것도 없고 팔리는 것도 자체가 없나보네 뭐지? 맞아요 맞죠 아... 아... 근데 무기는 분명히 힘들더라고 5호 180억 스펠링 스테프 22성 안에 180억 주고 스펠링 스테프 사기가 좀 그래 아이구 아... 아... 개인 쉐이드 하... 참 좋듯 크크크크크크 셀 complex Mol 에이 샀 pers 공군 스펠링 스펠링! 아... 이런거 괜찮지 않나? 나 부자 하나보네 나는.. 에이 은... 유리 spider 에이 ID 해 아이고 오오오오 아 저도 스카하고 당나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무기 돌릴 생각이 없어요 난 뭐 차라리 할거면 모자 하고싶어 무기는 좀 빡센 것 같아 무기는 진짜 하는 사람 많은 것 같더라 무기는 진짜 사는 사람 많은 것 같더라 아 이런게 45개 팔려 아 왜지? 45개 가치랄만한가? 그런거야 자기 잘 되긴하지 그치? 자기 좋긴한데 썩는가? 아 이거 저렴하다 좋다 좋다 와 진짜 많이 팔리는구나 아 이거 팔렸네 어제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살까말까 살까말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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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간다 바닥을 좀 보여주는 대로 아 네 그치? 어서오세요 어 장사 물품 뭐 살게 없다 뭐가 있지 또 무기 보조 귀걸이 아 귀걸이 한번 볼까 어 17성에 6억 요거 괜찮지 않나 진짜 안팔리나 보다 좋아보이던데 마이스터 이오링이 왜이렇게 싼것입니까 왜이렇게 싼것입니까 아무리 자기 주운적이 돼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게 있느냐 그치 천천 싼것같네 레전드리 21% 22요 야 왜이렇게 싼거지 도대체 마이스터이 로작이 또 싼것도 아니야 로작도 한 1억씩 하더라구 최초 premier 도착해 퍼 voice 으음 어 이런거 진짜 괜찮은 분 공작 마력작 무슨작인거고 썩작같은데 액세서리 마력주문서인가요? 매물이 많아서 그런걸리냐 일리있어요 일리있어 매우일리있군요 매우일리가있어요 뮤직비디오 정환 κ 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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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싸다 마이 스타일이 가성비가 대아시터스 이런거보다 더 좋은거같아 가성비가 가성비가 아 제가 장사를 잘하다니 그냥 뭐 하루에 하나정도 가감씩 하나씩 사는거지 뭐 아 아 고하기는 한번 써보고 없으면은 대강하고 루나서버 한번 가보자 루나서버도 아이템 하나 팔렸거든요 어제 샀던거 바로 팔렸더라구 그거야 뭐 메이플하는 사람이면은 대강보면 바로 알지 어 다 공식이 있어요 어 간단하게 하고 알려줄게 루나서버 아 0.260% 아 구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먼지에 균형 테스트 한번 들어가야될까 봐 아 장사 강의가 뭐있나요? 싸게 사서 정가에 팔면은 그것이 바로 다 장사이지요 차차하시요? Wo깐 다른 과정 인기 습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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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아 이것은 얼마인가요 ㅋㅋㅋㅋㅋㅋ 작은 뭐야 완작이 뭐 추업 돌려야되고 야 이야 골치 아픈 아이템이네 어.. 어서 선제시 바랍니다 1점 가격받으면 못산다 그건 확실하다 25억이면은.. 아.. 잠시만요 25억이라고 25억이면 한번 생각해 볼만한데? 아 근데 못살 것 같다 25억 추억 돌려야 되지 별 낮아서 안살 거고 추억 돌려야 되지 25.. 아 추억 때문에 안돼 추억 깨야 되거든요 이거 그거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25억도 싼 느낌은 아니긴 하네 생각보다 추억.. 잠깐만 생각을 해봐야돼 아니야.. 35억이 팔기 쉽지 않아요 가능할.. 아니 안될 것 같은데 자 내가 여기서 얘기해줄거나 했어 자 리벤즈가즈의 노작가격이 잘봐 리벤즈가즈의 노작가격이 1억 8천이거든 뭐지 완작하는데 4억 5억 들지 그럼 2억이잖아 그럼.. 잘해봐야 15% 완작에 7억이거든 별값 다 깎고 그러면은 18억으로 요 윗잠하고 아랫잠 사는건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18억의 윗잠 아랫잠을 사고 그러기엔 좀 그렇지 않나 그치 어때요? 18억의 윗잠 아랫잠을 살 수 있습니까? 크기에다가 난 가위를 잘라내고 해야 되니까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왜 27억이 측정됐는지 어 아 구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정쩡하고 비싼 것 같아 아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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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론거 같아 경우배상에 저런거랑 비슷한거 있더라고 예시 들어줄게 저거는 크기가 비싼데 레전드리 32축옵에 완작에 공크 17성짜리잖아 이거는 요거 17성에 35기거든 가윗이 둘다 좀 문제긴 한데 그러면은 바코드로 요런거 옵션 띄어져있는 보방방이긴 한데 아 거래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제? 잘 안팔려 어 이벤트가 뜨지 않는 이상 팔기 힘들지 쉽지 않아요 17성에 35 어 별 올리는거 아니면 힘들 것 같아 그게 추억 띄어야 되니까 별기 실력 어 32초 왜 다 이런 예시의의인가 비슷하죠 생각보다 흐흐흫 추억 띄어야 되지 어 어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가능하나 어 그래도 난 별론거 같은데 추억 띄우고 이것저것 들어가기에는 맞아 어 나 이 아이템 어디서 본적이 있는데 오늘 본거 같은데 아닌가? 나대건데? 아 더니치 펜치 팔렸습니다 나이스자 아 이 더니치 펜치는 무엇이냐 언제 팔렸지 더니치 펜치 아 아 29억에 팔렸는데요 이거 내가 아마 24억인가 주고 샀을걸 24억이었는데 아 그림이 29억에 그려졌어 사실상 24억도 그렇게 싼 가격 아니고 정가 느낌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왠지 이거 사면 29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역시 먼치의 감은 죽지 않았습니다 29억에 팔렸군요 24억 25 26 27 28 29 한 3억 3억 얼마 남았겠구만 나이스샷 나이스샷 아 좋습니다 먼치의 감은 죽지 않았군요 아 아 구악 좀만 더 써볼까 여기 몇 채널이냐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억대 9초 때 삽니다 십자체의 자식 오크 주세요 오크 뭐라 넘겨고 후원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던져보고 없으면은 룸너스버가 말겠다 뭐 딱히 살만한게 없는 것 같아 먼치의 물품이 좀 제한적이란 얘기지 나이스샷 나이스 짤짤이라니요 자그마치 15,000원 2만원 선 아닙니까 자그마치 15,000원 2만원인데 자그마치 짤짤이라니요 아 맞죠 15,000원 2만원 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짤짤이라니 어마무시한 돈이지 한두시간 투자해서 저 저 만원 15,000원 이렇게 버는게 쉽지가 않지 아 루나로 가야겠다 5초만 기다렸다고 오 왔어 왔어 아 네네 무엇인가요 어 무엇인데요 굳이 방송 끄고 해야되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방송을 끄고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함 봅시다 템 아 내가 아까 먹은거 참외 참외 아 네네 추적서도 이러니까 싫어하는거 아무도 뭐라고 안하는데 아 아아 고항 남았다니깐 한번만 더 써보자 아아 과자 하나 먹으면서 기다려요 좀 기다려보고 아아 아이디 바꿔온다니깐 안오면 그냥 우겨가고 어 내 과자 어디갔냐 음 글쎄요 아 무기 하나 골라달라고 몸무기 어어어어 아 바뀌었습니다 아아 모자 바꿀 때가 됐군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모자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가 아아 럭 17이나 올려줬더라구 아이 안되겠네 유일한 템 세트과 이걸로 가야되겠군가 아니야 이거는 파 파 이거 아아 아아 창조손에 남는 사람 하하하하 저 가위 잘라야돼 그냥 저한테 준샘 치고요 싸게 올려놓으세요 준샘 치고 싸게 올려놔요 아 다시 껴까요 보기 용합니까 안되겠네 이거요 발그레 묵묵 비쌀 것 같은데 먼치의 느낌상 비쌀 것 같아 옵션 뜬거는 좀 비싸던데 그럴 것 같더라 자그마치 1억 3천원 넘어가겠군요 아 너무 멋이하게 비싸던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렇게 비싼 아이템은 집어넣고 껴줘야 지금 들어가있어 너와의 함께한 시간 유일하게 다른 모자로 해야되겠군 아아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가격 받으면 안한다 어이 35 아 위점 가격이 있잖아 35억에 그렇다고 이런거 안쳐주기도 좀 그렇긴하지 그치 하아 맥스마이즈 베메 무기 베메 보조라 아 잠시만요 고민 좀 아 베메 무기는 좀 그런데 맥시마이즈 맥시마이즈 아 위점 가격 받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위점 가격 받는거거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애 아 저는 구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번 1번 위점 가격이 좀 세게 받네요 두번째 아 그렇습니다 데미지요 아니야 28억에 사도 힘들 것 같은데 어 희소성을 생각해봐서 비쌀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난 하기 좀 힘들 것 같애 아 보통 레이오시드가 35다 그렇습니까 레이오시드가 35나 됩니까 아 그래 우리의 넘치고 넘치는 광희 한번 볼까 넘치고 넘치는 광희의 레전드리 유니크 어 오오오오오오.. 그래도 어느정도 옵션이 다 뚝 띄어져 있는데 자 35면 나쁘진 않겠다 어 그러네 아아 온다는 사람 어디갔어 아직까지 안오면 안오겠지 아 루나서브 갔다올까요 그러면은? 오케이 5초만 기다려봐 네 아 구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긴 시간두고 판매해보시죠 아 급좌템 이제 배매 좋습니다 안돼 안돼 아 나 솔직히 팔 자신이 없어 아 35 안돼 잡은 안돼 감사합니다 잡은 힘들 것 같은데 35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35 30 30억이라 30억 주고 살까요 판매해야 사지 35 35 긴 시간두고 사? 아 둘 다 옵션이 좀 그래가지고 아 네네 아 오케이 사겠습니다 사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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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까지 하는데 자쿠아 가격이 얼마인가요? 루나서브 가야되겠다 이제 네 네 자 사시네요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던데 그냥 들어가서 보너스버 가봐야되겠다 맥시마이즈 아 근데 맥시마이즈가 내 사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잘봐 맥시마이즈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지워진단 말이야 이게 지워져야지 요게 사라지면서 사람들이지 어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구매해볼까 이런 충동이 생기거든 아 나 진짜 못 팔 것 같은데 아 생각을 잘해보자 아 54억에 이게 팔렸다고요 어 이거보다는 저게 더 날 것 같긴 한데 마력 3줄에 마력 6%에 데미지 3% 요것이 44억이란 말이지 아 나 진짜 못 팔 것 같은데 아 어떡하냐 뭘 큐브 던질거면은 차라리 돼있는걸 사실 런치니어 구매하시겠습니까 35-39 대미지지 대미지 런치니어 아 나쁘지 않고도 솔직히 말해서 나쁘진 않은데 팔 자신이 없다 아 아 요렇게야 아 잠깐만 아 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냐 어 어디갔나요 아 사라졌네 기다려 보자 되시나요 아 경무장이 있나보다 저거 기다려 보자 아냐아냐 30이면은 나쁘지 않은거 같긴 한데 사고싶거든요 근데 안나오네 아 나는 경매장 거래로는 어 경매장 거래로는 구매 안될거 같습니다 교로하면 사겠습니다 어 흐흐흫 요러면 설 생각 있습니다 흐흫 그건 안됩니다 일단 선택을 해주십시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건 안될 오케이 요러면 살 생각 있습니 네네 요러면은 나쁘지 않지 경매장에 나오면 안 돼 어어 그러면은 내가 사섭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경매장에 나와있으면 안될 것 같애 오케이 경매장에 나와있으면 안될 것 같애 경매장에 확인해주신 어어 깜짝 놀랐네 베어스크린헨트도 2억인 목이래 했는데 요 이제 보죠무기의 가격은 이게 60억이잖어 그지 생각을 잘해봐 저게 65억이래 아 근데 되게 애매하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 비인기 직업은 뭐 없을까 어 개망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 느낌 세한데 원치님 이거 상고 잘한 것입니까 아니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어 애매해하고 애매해 아 비인기 작업인데 너무 빡세게 준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파냐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보기에는 느낌이 세한데 아 좀 찾아보고 할 걸 그랬다 비행기가 둘 중 하나거든 비싸거나 아예 싸거나 아 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인기류인가 느낌상 팔리긴 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 얘네들은 좀 인기류 아닙니까 어 난리난 것 같다 느낌이 세하다 아 근데 옛날 기준으로 작기 여전 그렇긴 하네 와 이거 좋다 어 66억밖에 안나 둘 중 하나에요 어 둘 중 하나인데 비인기로 가격을 더 쳐줄 수도 있고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 약간 뭐지 쌍레전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살 수도 있긴 한데 윗잠이 문제긴 하네 윗잠이 문제긴 하네 와 이게 65억이 팔렸네 어어 어 어 모르겠다 35억 세미널까 자고 일어나면 팔려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하고 로나 서버 한번 갔다 오자고 더 없겠지 일단 요렇게만 올려놓아보자 일단 요렇게만 올려놓아보자 아 루나 서버 아 루나 서버 어제 산 10억 5천만원짜리 20억이 팔았어 팔렸습니다 바로 팔렸지요? 자 잘했습니다 메가폰 얼마냐 쌀 때 좀 사놔야되겠네 먼지에 가 그냥 바로 팔릴 것 같더라고 어 아 한 번만 써 이건 돈 주고 쓰는 고학이니까 한 번만 쓴다 아 불레조치 여드네 뭐 35억쯤 하면은 글쎄 살 사람은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아까 전에 막 50 몇 억이 팔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 봐야 할 것 같은데 뱀의 희소성을 쳐줄지 아니면은 그럴진 모르겠네 의자에 앉아있어 아 전쟁에서는 50억밖에 안 넘었다 아 교매자 가야되겠다 아 아 맞다 아 아 돈 내가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얼마인가요? 내가 가니까 더 많이 들을 아 아 가격보고 아 마댐댐이 마댐이라서 아 아 판매자가 판매자가 먼저 말해주시는 것이 아 말해주시는 것이 아 나 이런 아이템 음 애매한 아이템이거든 경매장에 19억이었다고 이게 마령 6프로토드가 한 3억 정도 할 거거든 쓰읍 마댐 때문에 마댐이라서 근데 제일 사기 싫어가지고 쓰읍 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구매하기 어려운 옵션입니다 어려운 어 맞죠 아 어려운 옵션입니다 어 1번 일점 가격 가격돈 받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아 고맙습니다 이런거 왜 애매해? 오케이 오케이 아 네네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경매장을 또 가야되나 5초만 기다려 5 4 3 2 1 땡 아 좋습니다 오늘은 무슨 장사를 해볼까 5 2 3 3 4 4 5 5 4 5 5 6 어허 아니 27억이면 아 작게 해야 되네 아 그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괜찮다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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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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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제 느낌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저 이거 사고 싶습니다 아 이거 사고 싶습니다 그림은 28억 30억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더니측 같은 로브의 느낌이 그려집니다 한 28억 정도면 여유롭게 팔릴만 하지 않을까 한 30억 정도면 여유롭게 팔릴만 하지 않을까 아 좀 그런가 팔릴 것 같은데 가볼만 한데 아 좀 애매한가 일단은 살 거 없으면 사고 살 거 있으면 사지 말자 아 좀 애매한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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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erta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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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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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비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shi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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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żli. 안녕. 요렇게 합시다 와 깔끔하다 돈 다 없애버렸네 소소하다 소소해이 원도로 코트 기회가 얼마였냐 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아 됐어 오늘의 장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